신박한 경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제성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imf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또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imf는 사실 연간 네 차례 정도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요.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사실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성장 을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보는 올해의 전망이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하는 내년의 전망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은 1.4로 일단 저번 전망과 현재는 이제 동결입니다. 동결. 동결되기 전까지 5회 연속으로 하향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결은 일단 했고 지금 기준으로 본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0.2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0.1을 낮췄거든요. 세계 평균. 세계 평균보다는 더블스코어로 한국 경제가 더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단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경제성장률은 1.4 유지. 내년 경제성장률은 2.4에서 2.15 하향. 이 imf의 수정 전망 이거 어떻게 한국 경제는 한국에서는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교수님. 네. 일단 지금 잘 주식해지는 게 올해는 1.4%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제 그전에 계속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내년 선장률 정말 2.2%로 하향한 게 저도 중요한 포인트로 봐요. 지금 추경호 부총리는 자꾸 이제 종우적으로 해석하려고 이거 그래서 그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에 한국보다 더 잘 나가는 나라 별로 없다. 리바운드가 이 정도면 많이 튀어 오른 거다. 그러니까 저점 찍고 올라가는 중이다. 많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imf 보고서를 봤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한국 부분 적어도. 네. 근데 imf에서 코어로 강조를 한 거는요. 정확히 표현을 해드리면 지금 세계 경제가 천천히 회복은 하고 있는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해외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면 저희는 수출 중심이니까 수출 전망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경제 전망 하향은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해외 경제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만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부 정리가 계속해서 저는 제일 좀 웃긴 게 선진국보다 우리가 내년에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보다 잘 나가는 나라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 네. 제가 그래서 숫자 팩트체크만 좀 해드리면 동일한 imf의 데이터입니다. 아울룩 데이터인데 2006년에 선진국 평균 성장률이 3위였을 때 저희 5.3위였어요. 2011년에는 선진국 평균이 1.7위일 때 저희 3.7위였고요. 2019년 예를 들면 선진국 평균이 1.7위일 때 한국 2.2위였습니다. 그 얘기의 포인트는 첫 번째. 선진국 평균보다 한국은 항상 위예요. 원래 위다.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나만 똑띠어가지고 자기 유리하게만 해석을 한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추경호 기출부 장관은 지금은 굉장한 낙관론이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야가 매우 단기적이에요.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은 총재, 이창용 총재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오히려 정확한 시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될 약간 어떤 중립적인 그리고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흐트러진 것 같아요. 뭘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낙관론을 설파하는 거는 이거는 대국민을 향한 보이스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용산을 향한 목소리 아니냐. 이거는 총선을 출마하겠다는 사람의 마인드지. 아니 뭐 총선 출마가 기정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저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마인드가 아닌데.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정책 담당자는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없지만.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양쪽 정보를 균등하게 대중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정보를 가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연구 굉장히 많은데요. 기업에 대해서 좋은 정보만 나가고 나쁜 정보가 안 나가면 기업 주가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사람들이 더 미스트러스 불신이 생겨요. 그런 면에서 되게 위험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 팩트체크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박시동 총론가님. 이게 앞으로 당분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서요. 이 자료를 놓고 추경호 총리의 해석은 이겁니다. 올해 우리가 1.4로 당초 전망보다 굉장히 하향 전망된 쉽게 말하면 낙제점을 받은 건 자기도 인정한다. 근데 내년에 2.2 성장률을 imf도 예측하지 않았느냐. 이 2.2 성장률이 다른 나라 주요 선진국들은 1점대를 마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2배 아니냐. 내년에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자료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포인트로 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자료의 해석을 거의 왜곡 수준으로 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당초 2022년 기준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1.4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4 할 때 imf 기준으로 하면 2.0입니다. 작년 전망치 대비해서 또는 작년 실적치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가 지금 전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 확정이 되겠죠. 2023년에.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올해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올해 망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2.0을 해봐야 원래 우리가 하던 성적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다른 우등생들은 원래 올해 잘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한 내년 성장률이 1점대가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쉽게 말하면 기저효과거든요. 올해 베이스로 내년에 얼마 성장했냐를 보기 때문에 올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등상을 못 받고 발전상 겨우 받는 수준에 불과한데 다른 친구들은 발전상 못 받지 않느냐. 성장률 1점대다. 우린 2점대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다음에 문제는 좋은 것도 아니지만 IMF도 그나마 올해 너무 낮았잖니 한국. 그럼 내년에 조금만 해도 너희는 성장률이 많이 잡힐 거야라고 했는데 그나마 그 내년 전망치를 0.1을 더 낮췄다는 거는 오히려 보릿고개가 더 길어진다는 나쁜 자료인데 그걸 뽑아서 좋은 자료처럼 해서 우리만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만 감투상 받을 수 있어. 우등생들은 감투상 못 받아. 원래 저도 로스쿨 갈 때 처음으로 토익이라는 걸 봤는데요. 900점이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올라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700점대에서 600점대에서 700, 800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가죠.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이미 900점대가 다 넘었어. 거기서 10점 올리는 건 되게 어렵죠. 우린 700점대야. 우리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 800점 나올 거야. 그거는 가지고 우리가 제일 잘 나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일본이 원래 2022년에 1.0이었는데 올해 2.0이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1.4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일본에다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경의 총리 얘기는 이겁니다. 내년에 다시 일본이 1.0이 된다. 이거는 일본은 평소처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2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해도 원래 일본 사이즈보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부총리의 이러한 인식 이거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어떤 자신의 경제 전략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략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른 얘기도 했어요. 세계 경제 위험 1위는 인플레고 고금리 천장 확인 다행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우리는 굉장히 금리가 괜찮을 것 같은 이야기를 내년에도 내년에는 전세계도 대한민국도 금리가 괜찮을 것 같은 인식을 보여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는. 괜찮은 인식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장률 말고 여러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위험 1위가 인플레인데 고금리 천장이 확인돼서 다행이다라고 해서 마치 지금이 이제 고금리 끝인 것처럼 확언을 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기준금리는 우리나 미국이나 약간 동결이거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시중금리가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긴축 효과를 내고 있을 뿐이지 이게 금리의 끝이다라고 확언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확언을 했는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간에 시장에서 시장이 파악하고 있는 경제 현실과 추경호 총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현실에 괴리가 있다. 그리고 IMF 같은 경우는 선진국 미국 자료라든가 전반적인 평균을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추경호 총리가. 네. 이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IMF 똑같은 데 가셨어요. IMF 세계은행 총회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대 성장 정도는 해야 된다. 한국 사회가. 그런데 그러려면 관건은 정치에. 문제는 정치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봤더니 이제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한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2% 성장을 하려면 사안마다 이해낭사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개혁을 하려면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성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적 문제보다는 정치권에 어떤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국민적 합의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일면 이게 재정, 금리 등 금융정책 즉 한국은행이 감당하고 있는 경제 영역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의 문제다라고 해서 한국은행의 책임은 싹 한편 빠지고 한편으로는 또 맞아 정치가 좀 잘해야 경제가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저희 거시정책의 두 축의 하나는 기획정정부 정책이고요. 하나는 통화정책인데 그렇죠. 통화정책. 일단은 통화정책이라는 건 금리, 그다음에 통화량 조절이라 굉장히 경제 그냥 큰 해머 때리는 정책이고 해머. 미지적으로 조정하는 건 기획정정부, 추경후부총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자꾸 통화정책으로 미는 거에 대한 불만을 약간 표출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기재부에서 한국은행 잘해, 금리 잘하고 통화 잘해, 통화량 확장할 건지 줄일 건지 그거 잘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거야라고 자꾸만 미룬단 말이죠. 제가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총재 요즘 기자회견하니까 제가 유튜브로 좀 자세히 보는데 보시면 일단은 지금 금융 불안정의 핵심은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연초에 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 많이 풀었잖아요. 금리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좀 잡히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그다음에 기재부 중심으로 규제 풀어서 다시 부동산 가격 꿈틀꿈틀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내가 우리 정부는 막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부동산 가격 꿈틀꿈틀하게 만든 건 규제 완화인데 또 책임은 금리 올려서 풀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 같으니까 좀 짜증이 나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규제 다 풀고 말이야 50년짜리 주담대 만들고 한 거는 니들이 해놓고 왜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금리 정책 제대로 해라고 책임을 미루냐. 그 얘기죠. 그다음에 구조개혁 얘기하시잖아요. 중장기. 그런데 중장기 저희 성장률 떨어지는 건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문제 풀어야 되고 던지시는 의제 같은 경우는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것도 사실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구조개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여성 노동시장 문제, 해외 노동시장, 이민자 문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데 이런 거는 한국은행의 정책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재부가 자기 플랜을 가지고 의회도 설득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걸 자꾸 언급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구조개혁 이야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여성 및 해외노동자를 어떻게 할 거냐. 경쟁을 어떻게 촉진할 거냐. 노동시장 어떻게 더 유연하게 할 거냐가 핵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창용 총재. 경제계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파워라는 것은 막강하기 때문에 금리 같은 작은 얘기 말고 가끔 이렇게 충정을 100번 이해한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게 사실은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얘기냐 이걸 봐야 될 텐데 주로 이분이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한국의 구조개혁을 얘기를 평소부터 쭉 하셨어요. 노동, 연금,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금 교육 같은 것들은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교육 관련해서도 너무 경직돼 있다. 교육의 수익자가 아니라 교육을 만드는 대학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급자 측면에서 너무 경직돼 있다. 이것도 맞는 말씀 같은데 노동이나 여성, 의료 이런 데로 오면 조금 이제 우리 사회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할지 잘 모르는 영역인데 이분이 답을 내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노동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좀 유연화해야 된다. 노동 시장은 유연화해야 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외국계에서 최저임금 밑으로 받는 그런 어떤 최저시급 밑으로 받는 외국계 노동자들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한다든지 의료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게 아직은 사회적인 컨센서스인데 난데없이 의료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서 수익성을 강화해서 의료 허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적 대탑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데 마치 이게 답인 것처럼 너무 단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뭐 이렇게 충언을 고언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정말 사회적인 아주 대화와 어떤 경우에는 격렬한 충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원래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정도의 구조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뭐 여태까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새로운 종류의 총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자꾸 워딩해서 원론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맞는데 자꾸 이제 뭐 재정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든가 정부 개입이 최소화 된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구조개혁이라는 거 저희가 추상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산업 전환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에너지 전환도 필요하고 이런데 예를 하나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전기차야 민간기업이 생산을 하는 거지만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전기차 충전수도 필요하고 인프라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구조개혁 얘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플랜이 안 나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항상 컨트롤타워 기재부랑 대통령실이에요. 이거는 그쪽 책임이거든요. 구체적인 플랜을 내야 되는 거는. 그런데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거를 자꾸 해서 재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마구잡이로 돈 풀자 이렇게 재정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확장재정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 어디 헬리콥터를 뿌리고 다니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저성장에 들어선 선진국들은 오히려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플랜이나 디자인이 필요한 건데 이 정부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내놓고 있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중앙은행 탑만 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신박한 경제 이창민 교수 박신원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9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